자 이제 민주당 대표만 뽑고 나면 여권은 전열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나는 셈이고 야당은 앞으로 너무 많은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이 어떻게 연결될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속도는 좀 가팔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총리하고 5개 부처 장관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발표하고 당에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날 공교롭게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전인 4월 첫째 주부터 3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한 겁니다 정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이 순간이 본격적인 레임덕이 오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상 그 정도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김부겸 총리 카드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 합니까? 여권 관계자들을 쭉 취재를 해봤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낙점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총리직에 대해 가장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원한 건 경제관료 출신이거나 아니면 여성 총리였다고 합니다 실제 기준에 맞는 인사들 몇몇이 거론이 됐는데 본인들이 고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해도 1년짜리 임기말 총리라는 점이 고사의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지명자가 TK 출신이기도 하고 또 친문 색채가 옅고 당내 비주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총리직 수행하는 데 강점이 됩니까? 아니면 약점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시면 대통령과 인연이 아주 깊지만은 않은 인사가 총리로 지명이 됐는데 물론 친문 색채가 옅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임기말 국정장학력 측면에서는 또 약점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건넬 만큼 긴밀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총리의 장학력도 그만큼 약해지고 또 이는 여당과의 관계나 공직사회 기강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야당에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비판 수위가 좀 낮다 그런 측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임기말 통합에 방점을 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의 발표문을 자세히 보면 몇몇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공존, 상생, 통합형 정치인, 대화, 타협,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겸허한 수용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TK 출신의 개파색이 옅은 김 내년단을 통해서 재보선 참패 이후 돌아서 민심을 수습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켰다 이런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인사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돌려막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 인사가 정부로 그리고 정부 고위직이 청와대로 자리를 바꾸는 회전문 인사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게다가 대권 도전을 위해서 사의를 밝힌 정세균 전 총리는 물론 교체된 5개 부처 장관도 대부분 선거 전부터 이미 교체가 예정된 장수 장관들이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인적 쇄신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야당 비판 수위가 생각보다 비교적 높지는 않다고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대목이 별로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인 거죠 어쨌든 민주당은 당정청 인적 쇄신의 가운데 당대표만 남겨두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방금 보신 대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2주 정도 남았는데요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송영길 그리고 우원식, 홍용표 세 사람 모두 계보나 이력은 좀 다르지만 어차피 모두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당은 친문 지도부가 재결집하고 청와대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은 그냥 간다 이런 전망이고 야당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아직은 전망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